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신제품은 기가바이트 2022 어로스 17입니다.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현재 27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와 비교해도 13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여기에 제휴카드 10% 할인을 적용해 구매하면 247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요. 이 제품은 12세대 i7-12700H CPU와 1테라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3070 Ti 그래픽의 17인치형 IPS 디스플레이의 노트북입니다. 360 주사율과 300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는 FPS 같은 게임에서 유리하겠고요. 특히 3070 Ti 그래픽을 장착한 최초의 노트북인 이 제품의 그래픽은 3070하고도 Ti의 P를 달고 나온 모델인데요. P 모델은 일반적으로 노트북 그래픽 카드들이 데스크탑 그래픽보다 재성능을 내기 힘들지만 P가 달린 모델은 어느 정도 재성능을 뿜어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노트북의 쿨링 성능이 냉각팬이 어쩌네 히트파이프가 어쩌네 해도 늘 쿨링은 그저 그런데요. 게이밍 제품치고 슬림하게 나온 편인데 CPU와 그래픽의 과열시 더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쿨링 스탠드 같은 별도의 쿨링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문 인식은 없는 대신 적외선 카메라는 어두운 곳에서도 안면 인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풀사이즈의 HDMI 단자와 미니 DP 단자로 모니터 2대까지 확장이 가능하겠고요. 아쉬운 점은 썬더볼트를 지원하지만 RT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펙 시트를 보면 C타입의 충전까지는 지원하지만 DP 단자로서의 내용은 없네요. 이 상품의 할인은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라 밤열두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